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아시죠 이거? 어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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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내려간다 이런 돌들을 모아서 고기를 거먹을 겁니다 납작한 돌들을 아주 적합한 돌을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놓을 기초약업을 해주고요 숙불을 펴고선 이렇게 얇은 돌을 떨어지는 거예요 아 대구 아 대구 안녕하세요 애지 쑥스러워? 고기 거의 다 먹으러 왔습니다 아빠가 이거 다 입어 시원한게 아빠 여기 뭐해줘 다 입고있어 쑥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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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끼고 하얀과 예쁘다 여긴 미친 영화는 진짜 맛있다 오레오 먹어야 돼 아 진짜 맛있어 정말 아냐 반갑습니다 먹는사각TV입니다 오늘도 강에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맛있는거 많이 찍어서 올려볼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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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뎅탕을 끓이려구요 일명 저 파이브땅탕 무, 간장, 대파, 후추 넣고 일단 육수를 끓일께요 한번 먹을께요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이쁜는데? 응, 나도 제가 못했어 아, 진짜 맛있어 밥을 안 익었대요? 고달했는데 앞에서 지금 안 치는 거야 고달을 먹었어 진짜 맛있어 밥을 조금 먹으래요. 쭈꾸미 가나요? 쭈꾸미 이제 뜯어야 합니다 날짜가 6구다 6월 9일까지는 쭈꾸미 들어갑니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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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앞으로 자빠질 수 있게 넓어지는데 이게 파이브댕입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 뭐? 소금이 냄새가 난다고 내가 한번 찍어줘 파이브댕 들어갑니다 쭈꾸미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일단 먹어요 쭈꾸미 졸라 맛있어 보이네 이거는 이거는 손이 뜨겁네 아이고 손이 뜨겁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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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났을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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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면 진짜 맛있어 음 으 아 으 으 안 돼 왜 뭐 간단히 먹는다고 했네? 왜 이렇게 커졌어? 늘 그렇지 이건 안 돼 아 피곤하긴 하다 이거 여기서 못 가만 가 전무가 무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니까 무파마 마는 뭐야 그럼? 무선사람인가 봐요 무파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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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재밌게 잘 놀았구요 마무리 청소 깨끗이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